오늘 대선회가 전서 4장 1절 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죠 이 성도들을 풍자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당과 같은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몇 가지 비유적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구지 같은 성도가 있다 리어카죠 이러한 성도는 앞에서 끌어야지만 뒤에서 밀어야지만 움직이는 성도라고 합니다 또 하늘을 나는 연 같은 성도가 있다 끈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날아가 버리는 성도 또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다 계속 토닥토닥 다독거려줘야지만 만족하는 성도 또 풋볼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풋볼은 모양이 타원형 모양이잖아요 다음 순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도 또 풍선 같은 성도가 있다 잔뜩 부풀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성도 또 크리스마스 추리 전등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보시면 전등이 어떻게 돼요 깜빡깜빡하잖아요 이 전등처럼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은혜 받으면 환해졌다 그 순간 딱 꺼져버렸다 이런 성도가 있다 지금 언급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맞춰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성도 심지어 하나님 마저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바람 안에 가둬버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특권이 있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놀라운 존재가 성도예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접하는 문화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바뀝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초등학생부터 80세 어르신들까지 모두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할 문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빠르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뀌고 있지만 무엇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말씀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6천년 전 아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 문화 환경에 적응한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전혀 바뀌지 않고 동일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설사 현재의 시대의 흐름 이것에 맞지 않고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성도의 삶은 마지막 대로 가면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바뀌어지는 세상과 바뀌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거든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니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통과하는 문을 좁은 문이다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을 좁은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흐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정반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소수가 걷는 좁은 길은 그지 찬 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 불러요? 세상에서는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또 어떤 사람은 빨간 날 쉬는 날 공휴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친구 만나서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가족끼리 좋은 데 놀러 가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상의 일입니다 모두가 걷는 길이 넓은 길이 하지만 그들은 모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반면 우리에게 있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일요일 빨간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날에 무엇을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또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잖아요 또 식사 준비하죠 신앙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또 오후 성경 공부하고 또 주님의 몸대성전 청소하고 또 성거 연습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세상 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소수만이 걷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은 그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과 사는 방식도 그들과 사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걸어야 될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협작한 길 좁은 길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길 위에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10편 50편 5절은 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성도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가 누구래요? 성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자들이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약속한 성도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 다 갖춰진 예배에 그냥 싹 뛰어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예배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딱 하루입니다 또 하루 가운데 단 한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최고로 준비해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오전 11시 예배를 정했을까요? 11시가 하루 중에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너무 일찍 몸이 너무 늦게 오후에 모이면 사람이 처지죠 11시가 무언가 활동하고 일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11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루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바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인드입니다 예배 10분 15분 전에 우리가 미리 나와서 황금 잘 준비해놓고 성경 노트 펴놓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오늘 예배 때 받을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준비해보세요 오늘 받을 은혜를 그리고 예배 전 찬양이 울려퍼지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으신 그 축복 그 은혜 바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준비된 마음 진심을 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두 번째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 바로 헌금입니다 봉헌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옛날 부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집행할 때 드리는 희생제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재물,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출애국기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9장 5절, 9장 7절 말씀 보시면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되 억지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받고자 하실까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은 헌금에 대해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날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목회자들의 인간적 마음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헌금에 대해 가르침을 교훈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또 헌금 드릴 때 가까워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이 일을 명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36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새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받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모든 만물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결국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영광을 받으시는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이 땅도 마찬가지고 우주, 만물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만물 가운데는 재물도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이 원리대로라면 우리가 가진 재물도 본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내 소유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행위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물질의 주인에게 다시 그 물질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행위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물질도 이 땅도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때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며 물질을 드릴 때 영광을 받게 되시고 영광받으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달러, 20달러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바칠 때 그래?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받는 헌물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헌금이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헌금이 뭐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죠 이 11조 헌금에 관한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 특별히 11조 헌금을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루트로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데 11조만큼은 내가 작심하고 쏟아 부어줄 테니 나 시험해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인간 보고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을 가지고는 시험하래 이 소득의 10분의 1 떼어서 한번 받쳐봐 내가 정말 더 정신 못 차리도록 쏟아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 그만큼 축복 주시는데 자신이 있으시다는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는 목적을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요청하시는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이라 네가 하나님 나를 인정해? 만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나인 것을 인정해 그 인정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해 주면 더 큰 걸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암금이에요 11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로마서 11장 36절의 원리대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물질 사용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진 10개 가운데 한 개만 나에게 바치면 나머지 9개도 나에게 다 바친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 11조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얼마 했나 이거 보시지 않아요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이라 속일 수 없거든요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네 마음은 거기에 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쓰는 용도가 있잖아요 어디에 주로 쓰세요? 식비? 먹는 것에 많이 돈이 들어간다? 그럼 마음이 주로 삶 가운데에 먹는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샀어요 한국에서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집이 없어요 단칸반도 이 사람은 비싼 외제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해요 그게 자기 집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정상이 아니죠 아니 단칸밤이라도 사고 남은 돈으로 거기에 맞는 차를 사야지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해도 늘 행복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온통 그 브랜드 그 차에 가 있거든요 철사 집이 없어도 그 차 하나 가진 것에 그 차에 내 모든 돈을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물질을 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헌금 봉헌 이 땅에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나 사랑하면 물질로 그 마음을 표현해 봐 이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헌금이 내가 아깝다 헌금 들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 답답해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친구예요 반면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 봉헌의 시간을 통해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으로 중단한 예배 중 헌금 시간을 다시 하고자 예전에는 서로 대면하기가 힘들어서 헌금통을 따로 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가 봉헌을 했잖아요 봉헌하는 시간은 가만히 보면 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마음을 담아드리는 소중한 예배의 한 순서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봉헌의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에 받지 못했던 영육관 부여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다 되찾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무엇이 안 나왔어요 지금? 영혼 구원의 일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삼위일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통적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한 영혼이라도 다 찾아오는 것 전도라는 또 성자 예수님의 사명도 전도였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회개시키고 하나님 믿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전도하러 오셨다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른받은 순간부터 이미 이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공통사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 자체가 바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이기 때문 나만 잘 믿고 나만 평강을 누리고 나만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전에 네가 방황했던 것처럼 현재 방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너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예요? 행동들 사도행전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도들의 행동 행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매장 매장을 보시면 다 전도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계속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메시야 부원자 이거 증거한 그 기록이 사도행전 유대인의 전도의 성봉장 베드로였다면 이방인의 전도 성봉장 누구였어요? 바울 그와 함께한 신라 바나바였어요 스테반 집사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이후에 엄청난 핍박으로 사도 외에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 장면만 보면 낙심입니다 좌절 절망이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핍박과 환란을 더 큰 전도의 기회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즉 이 핍박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복음이 퍼져나갈 수 없잖아요 핍박을 일으켜서 이들을 흩어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는 역사 이제 이 8월 달부터 11월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새생명 대축제를 할 거예요 이 11월 이 전도 대축제 때까지 이제 매달 마지막 주일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말 첫 번째 노방전도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간 오전 9시 30분 성경 공부 시간에 전도 특강하고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회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영혼구원의 사명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확당한 일이에요 이 기도회와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들이 뜨겁게 하나로 모아질 때 과거 사도 행전의 역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성도 행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모든 일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믿음의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많은 신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의 변화와 이 땅의 바뀌는 생활양식에 따라가다 보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넉넉히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승리자 이스라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